1. 엄맛 우와...음...정도 재밌어요 3. 엄맛 3. 엄맛 4. 엄맛 4. 엄맛 4. 엄맛 4. 엄맛 5. 엘 6. 엘 7. 엘 6. 엘 7. 엘 8. 엘 9. 엘 9. 엘 망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이션 키델입니다 저는 지금 전주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주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그거 바로 오빠로빠 사극 카페입니다 특히 연행과 같이 가면 엄청 좋은 곳이에요 그럼 바로 전주 사는 사람들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잘해 주시고요 네 사극 파워크요 사극이 어떤 거 하시려고요? 큰 거들이에요? 작은 거들이에요? 와... 그냥 여자 하면 좋은 거 있을까요? 여자 보면 큰 게 좀 더 커거든요 우와 엄청 커요 얘는 안에 보시면 빨간 점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홀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오 네네 우와 엄청 무거워요 여기가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 총 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진짜요 좀 자 먹은 사람 같은데 네 그렇죠 제가 사거도 어떻게 그러면 음료수 대기 한 번 할까요? 좋아요 음료수 대기 한 번? 자신 있어요? 저는 사실 자신 있어요 피디님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저한테 지면 엄청 창피할 수도 있지 않나? 남대로서는 창피하죠 남대로서는 창피하죠 하하하하 그러면 렛츠고 지면 음료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지면 음료수 사는 걸로 너무 재밌겠다 아 망했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이거 이거 눈이 나빠서인 거예요 이거 아 진짜 하... 할 때 어 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으아아아아아아아 음료수 으아아아아아아 저 아니에요 저 눈이 나빠서요 저거 안 보여요 어제 핑계 띠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아이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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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맛있으세요 사실은 처음 해봤는데 저는 음료수도 있고 연인이 같이 함께하면 여기서 세트하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퓨가님이 추천하는 소다른 장소로 또 가볼까요? 그럼요 렛츠고 1.